정여름 꽃 피었다 정여름 꽃 피었다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정여름 꽃 피었다 내 가슴에 내 가슴 속에 피었다 그대 사랑 참술로 우리를 내리고 밤불벌레 소리로 그대 이름 외우며 달과 변이면서 사랑을 만들고 세상 속에 줄 모아 정여름 꽃 피었다 고마워요 잘 지켜줬어 난 너무 행복해요 이제서야 이제서야 쥐 보인 저런 시장 앞에 잔순처럼 너무 깨끗한 공기처럼 너무 투명한 이런 사랑 이런 사랑 어둡게 해줘 다시 사랑해요 오늘 진진하게 기수해줘요 고마워요 내 가슴에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정여름 꽃 피었다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정여름 꽃 피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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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해요 오늘 진실하게 키스해줘 당신을 사랑해요 오늘 진실하게 키스해줘 당신을 사랑해요 오늘 진실하게 키스해줘 변동 소리 같이 불러주세요 비 내린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착장 눈물을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일비한 기억 속에 같이 안 들려 사랑이 없는 사람 자꾸만 멋있는 거 해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다 같이 당신을 사랑해요 다 같이 당신을 사랑해요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깜빡 깜빡이는 의미한 기억 속에 다시 한번 깜빡 깜빡이는 의미한 기억 속에 말이 없던 이 사랑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마세요 다시 준비해 주세요 당신을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만나실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살아있어요 홈 홈 30위 우연히 우연히 29위 이 보람 다 줄 거야 28위 민지 조홍 27위 바나나 검정 가방 26위 류기진 그 사람 찾으러 간다 25위 이진관 가지 마세요 24위 박일준 왜왜왜 23위 하동진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20위 박준도 똑똑한 여자 21위 이혜리 당신은 바보야 24위 경화씨 옆에서 춤추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좀 과하게 흥이 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보셨어요 그거를 어쩜 제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김승현씨는 잘한다 이렇게 쳐다보고 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경화씨가 계속 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짝이 없는지 몰라 왜?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왜왜왜요 강릉의 팬 여러분들이 많네요 괜찮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괜찮다라는 뜻이 혼자 쭉 있으란 얘기에요 강릉 총각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본인도 왜왜왜 그러는데 아마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 분을 소개하다 보면 계속 왜왜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누굽니까 박일준씨입니다 왜왜왜 안녕하세요 저에게 나 Faroud assistant 고맙습니다 네 과연 할렐너 интерес Berg Santi 누구는 소주 먹고 누구는 양주 먹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사람과 진실은 실종된 지 너무 오래야 왜 왜 왜 왜 그럴까 말도 더 안 돼 왜 왜 왜 우는 거야 현실은 왜 외면 말아 울어도 수영업상 속이고 속는 세상 말도 더 안 돼 누구는 버스 타고 누구는 택시 타고 순진한 우리들만 숨을 쉴까 목소리 큰 사람 저절로 따오기는구나 왜 왜 왜 왜 왜 그럴까 말도 더 안 돼 누구는 소주 먹고 누구는 양주 먹고 누구는 양주 먹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사랑과 진실은 실종된 지 너무 오래야 왜 왜 왜 왜 그럴까 말도 더 안 돼 말도 더 안 돼 감사합니다 사랑의 통장을 가진 달랄 상큼 당찬 실입 지금은 믿기의 흑한 순정 이 보람 다 줄 거야 내 통장에서 당신 통장으로 내 사랑을 부쳐드립니다 내 통장에서 당신 통장으로 내 사랑을 부쳐드립니다 내 사랑을 부쳐주세요 마음대로 찾아 쓰세요 마음대로 찾아 쓰세요 마음대로 찾아 쓰세요 내 곁에 내 옆에 당신이 있어 나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당신은 내 사랑을 부쳐주세요 당신은 내 모든 걸 열 수 있는 사랑의 열쇠랍니다 당신은 날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 당신의 분도를 tau 당신의 honeевниц에 주어진 달성 당신의 사랑을 뺏는 hue 당신은 posso 주어진다 당신을 왜 Fleoure님 내 동장 보면 다 자 promising 무슨しょう 당신은 내테레죠 당신은 내 너에게 현보가 apl быть 정uar ого 하나가 봐도 배달할 7000 에해 내 통장에서 당신 통장으로 내 마음을 붙여드립니다 외로울 땐 언제나 꺼내쓰세요 넉넉하게 꺼내쓰세요 마음대로 꺼내쓰세요 내 곁에 내 옆에 당신이 있어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은 내 모든 걸 열 수 있는 행복의 열쇠랍니다 당신은 날 위해 태어난 사랑 이 세상이 하나뿐인 소중한 사랑 당신 위해서라면 다 주고 싶어 내 통장 몽땅 다 주고 싶어 당신 위해서라면 다 줄 거야 내 통장 몽땅 다 줄 거야 내 통장 몽땅 다 줄 거야 20위 진심한 남장이니까 19위 김영임 사랑의 밧줄 18위 최연아 느낌 17위 강진 화장을 지우는 여자 16위 현진호 빈손 15위 현진아 속 깊은 여자 14위 조항조 만약에 13위 최석준 꽃잎사랑 12위 현철 아미세 11위 최진희 여자 저희 가위 베스트는 많은 분들이 함께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지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 무대 또 우리 중계차에서 우리 피의 선생님들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눈앞의 부위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또 그리고 멋진 무용과 또 멋진 노래를 함께해 주는 우리 배미경 합창단입니다 아직 팀 이름은 없다고 하는데 네 소개하는데 저렇게 딴짓을 하고 있네요 우리 합창단이로는 박수 한번 주세요 배미경 씨 네 아름다운 하모니의 목소리들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음악을 연주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조경훈과 음악 친구들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악당과 멋진 합창단 멋진 무용단과 함께하는 무대 그래서 이번 선수는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위 베스트가 생기고 처음으로 모시는 아주 귀한 가수입니다 네 늘 사랑을 놀이하는 가수 다 함께 외쳐볼까요 김종환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같이 다같이 fertil이세요 다같이 우리 둘의 자리에 끝은 있겠지만 그날까지 너를 아끼면 아까운 시간들을 바보처럼 보내면 우린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넓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널 만난 건 내겐 너무 특별해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떤 현실도 서로 참아낼 수 있어 너 없는 이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어 내 목숨만 흠모한 사랑해 어디다 갔지 너의 가슴 속이 마르지 않도록 사랑의 물을 너에게 준대 머뭇거리는 동안 세월은 지나간다 너를 사랑할 시간도 없이 세상 살다 보면 현실이 힘들어서 말 다툼에 상처도 받지만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떤 현실도 서로 참아낼 수 있어 어떤 현실도 서로 참아낼 수 있어 너 없는 이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어 내 목숨만큼 널 사랑해 내 목숨만큼 널 사랑해 yeah 앵콜 앵콜 감사합니다 김종환씨 뒤로 좀 보세요 저희 집에 있는데요 네, 당연한 글이죠. 가수가요. 노래 끝나고 금방 안 들어가면 한 곡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김정환이신데 둘이 하나 들을 때보다 전 노래가 좋아요.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이야, 이거 뭐 여성 팬들의 열렬한 환율을 받고 계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제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정환 씨 모셨으니까 존재의 이유도 듣고 또 신나는 노래도 듣고 또 사랑을 위하여 쭉 메들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앵코라몬 해주세요.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네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오래 헤어지진 않아 너에게 나는 돌아갈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내게 가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더 기다려 내게 달려갈 때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나의 미래가 물 한계에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크게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우리 둘은 страш 마지막 남은 잘 cripp든 사랑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사랑으로 남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15위 여자의 맘을 웃는 남자 유연상의 칼패면 가라지! 9위 그대는 진짜 내 사랑! 김혜연의 어쩌나! 8위 당신을 부르는 한마디! 박주의 자기야! 7위 다시 한번 출발하는 거야! 송장 새 출발! 6위 턱톡 튀는 신세대 쌍둥이 스타! 노띠의 300원! 5위 당신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이야! 박상철의 무조건! 4위 가거라 잘 살아라 소명 빠이빠이야! 3위 하늘만큼 땅만큼 당신을 사랑해! 현숙의 월화수목 끝포일! 저희 가요 베스트에는 다양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번엔 또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경쾌한 노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베스트 메들렙니다! 신나는 리듬 속으로 고고! MBC 가요 베스트 베스트 메들렙! 시원시원한 목소리! 이명재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 돌이킬 수 없다면! 돌이킬 수 없다면! 이대로 보내줘야지! 이제와 잘잘못은 따져물에! 이 미만 돌아선 사람이야! 잊어야 한다면 잊어야 한다면 진정! 잊어야 한다면! 너의 뒷모습 하숨을 봐도 너의 모습 보내줘야지 잊어야 한다면 잊어야 한다면 진정 진정 잊어야 한다면 너의 뒷모습 하숨을 봐도 추억마저 보내줘야지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여자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성빈,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사랑이란 이런 거죠 당신과 알콩달콩 사는 거죠 남들처럼 화려하긴 못 살아도 당신의 여자로 만족해요 내 운명도 내 일생과 처음부터 당신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후회는 없죠 당신의 여자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네요 내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네요 세상에 행복이란 이런 거죠 세상에 행복이란 이런 거죠 당신과 울고 웃고 사는 거죠 당신의 여자로 넘들처럼 폭나게 못 살아도 당신의 여자로 만족해요 내 운명도 내 일생과 내 운명도 내 일생도 처음부터 당신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후회는 없죠 당신의 여자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네요 당신의 여자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네요 아미시카이 베스트 1위 후보를 만나 보시겠습니다 변화가 있을지 어떨지 여러분 함께 해 주시죠 1위 후보입니다 가요 베스트 1위 후보 대진아의 아줌마 소릉도의 준자야 성인 가위의 중심 MBC 가요 베스트 이번 주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 아줌마들이 있어 1위는 계속 된다 1위 주자 대진아 아줌마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무엇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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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 게 힘들어도 아줌마가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일에 행복과 사랑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 너무 좋아 잘 어울 좋아其实 실수 좋아요 좋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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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 게 힘들어도 아줌마가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한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한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아줌마 강당하고 힘찬 노래 성인가요의 새로운 대성 민지 조호 강당하고 힘찬 노래가 너무 좋아 아줌마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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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에 겹도록 부르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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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 겹도록 부르너라 소름에 겹도록 부르 след 산 위에서 나는 그대로 부르더라 나는 그대로 부르더라 에너지 충전율 100% 검평열차 같은 시원한 박상철이 부릅니다. 무조건!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등급 사랑이야 등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날을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무조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등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금러서라도 당신이 모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차짜라짜라짜라짱짱짱짱 강릉 경포 해수역장에서 함께한 MBC 가위 베스트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피가 오는 가운데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1위 발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태진아씨가 독주하셨잖아요 이번주도 1위를 하실 수 있을지 더 기대를 해 봅니다 기대가 됩니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MBC 가위 베스트 금주에 1위 방송인단 선호동 이번주 가요 베스트 영예의 이름 태진아씨가 독주하셨습니다 태진아의 아줌마 태진아의 아줌마 아줌마 태진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후배 가수들이 전부 무대 올라오겠습니다 박상철씨 김종환씨 그리고 임영주씨 민지씨 다 나오시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말씀하시죠 소감은 오늘 제가 몇 주째죠? 저희도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쭈욱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7주 같은데요 네 정말 다시 한번 아줌마들께 감사드리구요 오늘은 특히 우리 제 아들 이루가 아들 이루가 지금 방송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2집 준비하느라고 근데 2집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거 이 아줌마 편곡을 도와줬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아들 이루한테도 고맙고 그리고 정말 지켜봐주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줌마들 다시 한번 또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줌마 만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태진아씨가 오늘 아줌마로 다시 한번 일을 차지했구요 또 많은 우리 동료 가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일어나시죠? 네 일어나서 우리 다같이 끝으로 아줌마 힘차게 부리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바다에서 함께한 가위 베스트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죠? 경아씨 막바지 여름철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두 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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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들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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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 게 힘들어도 아줌마가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한 사랑 중에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애!